봄투데이 안녕하세요 패치웍스의 아이폰5 알로이 X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을 개봉해볼게요 이 제품을 보시면 범퍼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드라이버 하나와 나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나사 두 개가 있고요 케이스를 보시면 항공 소재 알루미늄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벼웠고 얇은 케이스라고 불리는데요 울트라 신도 1.2mm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6g으로 굉장히 가벼우세요 소재가 굉장히 얇고 가벼운 케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스를 장착해볼 건데요 먼저 밑에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스펀지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에 흠집이 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스가 하나 없이 굉장히 멀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띄워볼게요 이렇게 구멍에 맞게 꼭 휘어주셔야 되세요 구멍에 맞게 꼭 휘어주셔야 되세요 나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나사가 풀리지 않게 튼튼하게 휘어주시면 됩니다 장착이 된 모습인데요 색상은 블루 색상으로 굉장히 세련되면서 멋스러운 이미지입니다 흔들어도 지금 튼앤미새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랩홀이라고 이제 여기 핸드폰 줄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세요 핸드폰 줄을 끼워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여기 위에 전원 버튼도 쉽게 누를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 스피커 부분도 굉장히 잘 맞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흰색 핸드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케이스 플레이트를 끼우고 있습니다 이거 정답을 원해 주시기 때문에 mediately 볶음을 해서 지금 다음 시간에 집중할게요 이 버튼도 보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뚜껑이 Dartappelle 그냥 조심해서 여기는 팔찌에 부셔기 때문에 이 회사한테 전원을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할게요 다음 시간에 집중할게요 이제 이 espera 오늘이 김밥이 계속되는 수 Budget 대단한 생활을 genere 첫 번째 공휘